영웅 전설 가가부 트릴로지가 신규 길드 레이드보스 스코티아를 공개했습니다. 스코티아는 체력비례 공격과 만화 감소로 파티를 일순간에 전멸시키기도 하고 공격력이 높은 아군을 암살하거나 스스로 받는 피해량 감소 버프를 거는 등 높은 정수를 내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중독만 제때 풀 수 있다면 힐러 및 방어 의존도가 낮은 곳이기도 합니다. 메인 스킬 어둠의 더러워진 생명은 치명적인 독을 분출시켜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 2명에게 공격력의 100%만큼 마법 피해를 입히고 120초 동안 매초 최대 체력의 15%만큼 중독 피해를 입힙니다. 중독 상태는 최대 체력 비례로 피해를 입힘으로 중독 상태 발견시 즉시 해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피해는 마법 피해 판정이므로 루티스 스킬 등으로 마법 저항을 올렸을 때 피해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브 스킬 지면 파괴는 지면을 긁어내어 모든 적에게 공격력의 300%만큼 마법 피해를 입히고 15초 동안 자신의 받는 피해량이 50%만큼 감소합니다. 피해량도 피해량이지만 피해 감소 버프가 걸림으로 즉시 버프를 해제시키거나 버프 해제 스킬이 없다면 받는 피해를 증가시켜서 상수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서브 스킬 맹독 숨결은 맹독 숨결을 뿜어내 모든 적에게 6초 동안 매초 최대 체력의 15%만큼 피해를 입히고 매초 만화를 25씩 감소시킵니다. 일명 브레스라 불리는 공격으로 사실상 스코티아의 핵심 공격 스킬이라 할 수 있으며 피해량도 피해량이지만 만화도 감소시킴으로 일단 발동하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스코티아의 모션을 보고 반드시 기절로 캔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션이 헷갈릴 수 있는데 보스 체력바 밑의 아이콘을 잘 보고 있다가 오른쪽 아이콘 쿨타임이 끝나면 준비하고 스코티아가 살짝 점프하는 모션 직후에 브레스를 사용함으로 점프할 때의 스킬 혹은 폭탄으로 캔슬하면 됩니다. 패시브 스킬 타락한 정령신의 효과는 스코티아가 기절, 빙결을 제외한 상태이상 효과와 공격 속도 감소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기본 공격 시 모든 적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위에 스킬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공략 핵심 키워드는 적 버프 해제, 디버프 해제, 기절 및 빙결입니다. 먼저 스코티아의 스킬을 끊을 수 있는 기절 효과의 대표적인 기대주는 가웨인과 나레사, 루카, 라엘, 샤오, 잔은 리깁입니다. 모두 메인 스킬에 기절 효과가 달려있어서 원할 때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서브 스킬에 기절이 달린 캐릭터가 있지만 원할 때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외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도구 폭탄으로도 끊을 수 있습니다. 빙결 효과는 엘레노아와 리타입니다. 단 빙결은 대부분 서브 스킬이거나 확률로 발동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다음 디버프 해제 능력은 휘리와 알챔이 대표적입니다. 도구 파나시아의 약으로 아군 1인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휘리와 알챔을 나눠 가져가게 되면 쓰임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적 버프 해제 능력은 베리어스, 투벨, 루티스, 운하가 있습니다. 운하와 루티스는 전용무기가 있어야만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하며 베리어스와 투벨은 메인 스킬로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도구 순수의 결정으로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 스코티아의 브레스를 제때 캔슬하고 2. 메인 스킬에 의한 중독 상태 해제 3. 스코티아의 피해량 감소 버프를 제때 해제한다면 나머지는 안정적인 극딜을 노리는 점입니다. 핵심이 되는 영웅과 도구를 우선 배치한 후 자신의 영웅 플레이에서 방깍 요원, 극딜 요원 등 가장 딜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세팅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겜조TV 1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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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